그럼 우리 키군은 뭐 없어요? 주사? 네 전 곱게 마시는 에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키군은 뭐 있어요? 귀여운 척해요 귀여운 척 얘기할 때 키보미 이러면서 키보미 오늘 어쩌고저쩌고 했어 기쟁이네 기쟁이 키군 기억나요? 왜 이렇게 평소에는 애교 잘 부려요? 평소에도 그런거 많아요 오늘 한 번 봅시다 보이죠? 어떤 애교인지 한번 느껴보죠 한번 대결해 보실래요? 대결해 봐 대결해 봐 대결해 봐 애교 대결 애교 대결 애교 대결 아 잘 들게요 잘 들게요 위기 나왔어요 자 첫번째 선수입니다 키보미 애교 들어갑니다 Theater 어빈 배고프다 시작 어빈 배고프다 에이 sembdest 어빈도 나 어빈 어빈 방할 때 차 Oakland 해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